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2030 보수우파 유저들이 전라도 하면 뭐라고 폄회를 하고 있습니까 전라도는 전라인민공화국이다 라고 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비슷한 전라인민공화국 전라도에 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하며 전라도 전라인민공화국은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고 폄회하는 그 본질적인 상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전라도 이 유권자들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지역구로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전라도 유권자들 이번 기회에 좀 성량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해서 무엇이 나아지셨습니까 지금 전라도 광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광주시민들이 경악을 터뜨리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공개 반대 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시 작심하고 박살을 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전라도는 어떤 것일까요 광주에 더 현대 오픈한다고 하니까 결사반대 외친 광주시 상인연합회 광주시민들 경악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대표 공약인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표 공약인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광주시 시민들이 이에 대해 경악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광주시 상인회 35곳 회장단은 광주시청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표 공약인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식 반대했습니다 광주시 상인회 35곳 회장단 상위회 등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위 대통령 공약사업과 시민 찬성 여론을 이유로 상인들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인 광주시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인회는 대형 복합쇼핑몰은 광주시 주변 상권 매출과 점포 감소에 역량을 주고 원거리 상권까지 몰락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며 인구 100만이 겨우 넘는 도시에 신세계 확장을 포함해 세 곳에 이르는 복합쇼핑몰 사업은 광주 지역 서민경제 구조에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광주시는 상권 몰락 위기감에 내몰린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 상권 몰락의 위기감에 내몰린 상인들의 하루하루는 캄캄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생계를 위협하는 광주 복합쇼핑몰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광주시는 하루빨리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복합쇼핑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략으로 내건 이후 지역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신세계와 현대, 롯데백화점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대의 옛 전남방직, 일신방직공장 부지에 도심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 상인의 31곳 회장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략사항이었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공개 입장이 나온 이후 광주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광주시의 시민은 이러니 광주가 발전을 못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 광주광역시의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유치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우리 광주시민들 만세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광주상인연합회와 광주상인회 31곳 회장단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며 광주시민 A씨는 강하게 송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광주시민 B씨는 이번에 전라북도 새만금 젠보리 사태에서도 터진 전라도의 이런 이권 카르텔의 번지는 무엇인가라며 전라도를 장악한 이 민주당 세력들에게 포위된 사실상의 광주상인연합회와 상인회 35곳 회장단이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개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라고 광주시민 B씨는 강하게 송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주시민 C씨는 현재 광주 강기정 시장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추진을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며 광주상인연합회와 광주상인회 31곳 회장단은 실제로 지역 상권 때문에 그런다지만 이는 철저하게 정치권과의 커넥션에 얽혀 있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약속한 대로 이 쇼핑몰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작 광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또한 광주로떼백화점 측 등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지만 지역의 이권카르텔에 막혀 정작 사업을 시작도 못해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핵심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광주의 이권카르텔이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대놓고 광주 정치 이권카르텔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광주시로 박사를 냈습니다 쇼핑몰 하나 없는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는 광주시 윤석열 대통령 광주광역시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찾아 대선 후보 시절 공략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든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광역시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집어서 전라도 광주광역시를 겨냥한 이 발언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또 후보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는데 지금 현재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누군가라며 왜 윤 대통령이 광주광역시를 정조준을 한 쓴소리를 했겠나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라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과 2030 젊은 유권자들이 전라도,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폄훼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사항으로 걸어놓고 현대, 신세계, 롯데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권 카르텔들이 막고 있으니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향한 전라도는 안 돼요 안 돼 라고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